자기야, 드디어 우리 상견례한다, 그치? 아, 나 너무 떨려, 자기는? 나도 떨려. 아,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아, 근데 아빠가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원아! 아, 아파! 어, 그래, 그래, 그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저희 아버지가 차가 막혀서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아, 앉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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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어? 긴장돼? 누가 긴장돼? 아니지. 하루도 안 되지. 아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지마. 왜? 오면 어떡해? 아니야, 나 화장만 금방 고치고 올게.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어? 되게, 되게 빨리 와야 돼. 응, 금방 갔다 올게. 어, 되게 빨리 와야 돼. 자네는 뭐 나랑 이제 많이 봐서 어색하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럼요, 아버님. 어, 그렇지. 가는데 마다 시계가 있어. 자꾸 저기 있어, 시계가. 이상한. 와, 아버님 오늘 옷이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 멋있게. 아, 이거 오래된 거야. 집에 맨날 또 10년도 더 된 거야. 아, 좋았어. 아, 자네 멋있네. 오늘 그냥 아주 깔끔. 아,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저번에 희원이가 사준 겁니다. 아. 아버님, 생신 때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지났네. 예. 아우, 이게 비싸기만 하지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 예. 이건 싸고 불편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서 그럼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 그래. 어, 그래. 이걸로 모시고 와. 예, 아버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누구세요? 예, 경호 아버지 되네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아 저 너무 피부가 높습니다. 아유 옷이 멋지십니다 좋은 옷이 아닙니다 아유 멋지신데요 아유 저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집사람한테 아 아 다행이야 희원이가 또 아유한거라고 아유가 아닌데 희원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요 핸드폰 이거 비싼건데 다 줬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어후야 아유 참 그런 면이 있었네 또 여보세요 잘 안들려요 휴대폰이 안좋아서 잘 안들려요 딸다시 키워봐요 여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후조사 안들려 이게 비싸기만 하지 불편합니다 이건 싸고 불편합니다 찾아오셨네요 왔어 이제 왔어 인사는 됐다 금방 올거야 잠깐 화장실 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유 불편이 죽는줄 알았네 아 새끼 죽는줄 알았네 아유 불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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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